이것도 있는데요?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, 안 돼. 그만해, 그만해. 한 번 써주세요. 준비 안 되는데. 한 번 해주세요, 한 번만. 네가. 이거 언제 그랬지? 동현이. 그날 동현이가 어머님이 커피 자고 내주셨잖아, 네 생일 때. 동현이 생일. 너 생일이야? 금동현 생일. 나 생일 때 이거 해 줘. 생일 언제 해? 새로 선물해 줘. 자, 우리 카메라 대고 우리 하나 잡아줘 봐. 나 형 생일상 벌써 사놨는데? 이렇게 했어요? 약속을 지키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? 와, 멋있네. 야, 근데 네 사진이 더 커. 아니, 근데 누가 봐도 이 생일 주인공이 이동국 같아. 그러니까, 네 생일인 줄 알았어. 난 이거 뭐 하는 줄 알았어. 내가 돈 내고 내가 사는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? 저기요, 죄송한데 차 빼주세요. 생겨주고 욕 먹는 스타일. 이거 케이크 한 번 할까? 노래 한 번 하자, 노래 한 번 하자. 어, 생일 불러야지. 오케이. 둘, 셋, 넷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감독님. 생일 축하합니다. 소원, 소원, 소원. 소원, 소원. 정환이 형이 소원 내가 뭔지 알아. 뭔데? 정환이 형이 이거 내가 항상 갖고 다녔잖아. 게임기. 에프패드, 에프패드. 이거를 카메라 없을 때 와서 사줘라, 사줘라. 항상 그랬거든. 그래서 또 정환이 형. 진짜? 대박. 그래서 또 정환이 형 1융 이니셔까지 박아서. 딱 준비했습니다. 대박. 진짜 대박. 감동, 감동. 진짜 섬세하셔. 어떻게 저런 걸. 울지 마. 이야, 진짜야? 이야. 새 거야, 새 거야? 새 거네. 이거 신모델인데? 이거 많이 썼어. 그런데 확인 하나만 합시다. 이동국 사비로 하는 거 맞아요? 100%. 100% 제 사비입니다. 진짜? 이것도. 진짜 본인이 다 계획하고. 대박이다. 이 문구 다 본인이 넣고. 그럼요. 생일인 안정환 감독도 그렇지만 이동국 코치한테 우리가 박수.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고맙다, 고맙다. 아니, 이 코치가 고맙기는 한데 나는 4월 29일에 뭘 요구할지. 안정환 감독이 뭘 해 줘야 되는 거야? 이 정도면 내가 해줄 때는 전용기 띄워야 되겠네. 코치님. 박수도 박순데. 왜? 코치님. 그거 마스크 돌려줘야 돼. 이게 턱으로 가야 돼요. 어? 나 이거 안 해봐서 몰라. 왜 이렇게 안 나와? 아, 반대로 됐네. 반대로 됐네. 이제, 이제, 이제. 아, 이제 됐다. 뜨거워, 고마워. 고마워. 아유. 야, 어쩐지 이상하더라. 아무도 몰랐어. 아무도 몰랐어. 자, 그럼 아까도 보지 하나 주십시다. 감독님 촛불하게 두 개로 딱 꽂아서. 이건 애정 없이 안 되는데. 애정 없이 안 되는데. 다 돼, 다 돼, 다 돼. 아이고, 축하드립니다. 아이고. 여기 많으니까 드시고 더 드세요. 다 익은 거예요? 네, 다 익었어요. 여기서 쭉쭉쭉 먹자. 쭉쭉쭉 드세요. 아, 이거 잘 먹을게, 이거. 고마워요. 맛있긴 하다. 아, 좋다. 풀리죠, 풀리죠? 풀리죠?